2부입니다. 1부는 고정될 거라 링크 달아놓을게요. 사고 경위를 묻는 글이 많아서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. 당시 사고 현장은 그 사람이 운동을 하던 체육관 바로 앞이었어요. 이 사람 운동 끝난 뒤에 제가 픽업을 했던 거고 그렇게 여행을 가던 출발하는 중에 있었던 사고였습니다. 사거리였고 신호위반을 한 어린이를 피하려고 제가 급히 핸들을 반대로 확 꺾었고 원래 우회전하려고 했는데 좌회전 꺾은거에요. 그때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우회전 차량이 조수석을 그대로 들이박은 겁니다. 이후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다 됐지만 보행자 측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고 또 차와 차간 사고, 보행자 보상 없음, 그리고 어린이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라서 과실은 많아봤자 겨우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. 그러니까 이게 맞은편 차의 과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. 보행자 측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말이죠. 일단 보죠. 또 결과적으로 사망자도 없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크게 나진 않았어요. 제가 최대 과실 처리가 됐고 보험금 및 손해배상도 없고 언론플레이 등으로 동정을 받은 적도 없으며 이득을 본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. 아이 부모 측에서 따로 병문안을 오긴 했어요. 그 사람 근데 이렇게 왔지만 제 전남친 어머니 눈에 띄면 그 아이 역시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서 저를 포함해 피해자 둘 다 만나보겠다는 걸 제가 말려서 돌려보냈습니다. 아 이거 이제 제가 이 글을 편집을 잘못했는데 아마 아이와 차 사고 났던 그 차도 왔나 봅니다. 그들 두 부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온 걸 다 돌려보낸 거예요. 일단 운전자가 저라서 저를 먼저 찾은 듯 했는데 당시 그 사람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저는 일반 병실에 있었거든요. 아이한테 이렇게 이런 나이에 불행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도 내가 그렇게 그릇된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애써 자기 위로 했던 게 떠오릅니다.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지만 핸들을 확 꺾어버린 건 그건 제가 운전을 잘못한 게 맞습니다. 그냥 거기서 바로 급정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꺾어버린 건 제가 선택한 게 맞아요. 그래서 속죄하며 살았고 2년 전에 그 사람 부모님들께서 결국 이건 우리 욕심이었다. 계속 잡아놔서 미안하다. 꽁꽁이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라. 이 말을 너무 늦게 해서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때부터는 저도 조금씩이지만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살았고요. 선도 보고 그런 겁니다. 선도 보고. 그런데 그렇다고 막 선을 막 본 건 아니고요. 그냥 처음 봤던 이 사람이 저 마음에 든 데서 그래서 만난 거예요. 만남에 지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는 전남친 기일을 챙기면서 부모님들을 만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. 미안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댓글도 보였는데 아니 그럼 이 글에 눈물 방울방울 떨고 가며 미안함을 표시하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건가요? 저도 이제 울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요. 10년도 더 지났다고. 추가 2. 아 그리고 그 친구 제가 부른 거 아니고요. 또 제 친구가 아니라 제 친구의 남친입니다. 아 남자였다고 합니다. 그냥 그 친구한테만 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이 친구도 지금 결혼 준비 중이라 같이 왔던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친구한테 사과는 받았어요. 아무 상의도 없이 자기 남친 데려와서 정말 미안하다고. 또 본인도 자기 남친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 합니다. 제가 그 사람을 고등학교 때 만나서 사귀었기 때문에 고교 동창들 대부분이 저희들 관계를 다 알고 있어요. 뭐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요. 그리고 이 자리도 고등학교 3년 내내 붙어 다녔던 친구들 단짝 친구들 딱 5명만 부른 자리였습니다. 뒤에 좀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 거니까 나도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하자면 님은 그게 맞아요. 그런데 결혼하는 걸로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선 동창이라고는 하지만 남친의 친구들이라면서요. 솔직히 소름 끼칩니다. 님 혹시 사패입니까? 그냥 사귀다 헤어진 사이였다 해도 겹치는 사람들에게 겹참적장 돌리는 게 어색할 수 있는 건데 심지어 이런 상황에 돌렸다고 둘째로 그 친구가 꽁꽁이 하늘에서 울겠다. 이게 무심결이든 고의든 그 한마디 한 걸로 분위기 쌓아졌다죠. 맞죠?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? 다들 같은 마음이니까 쌓여진 겁니다. 그게 아니었다면 다들 그 친구한테 미쳤냐고 한마디씩 했겠죠. 그런데 이 한마디 들은 걸로 가지고 나중에 카톡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따지는 건 또 뭡니까? 아니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랬어요? 그 친구에게 사과의 말이라도 듣고 싶었던 거야? 여하튼 그 뒤로 들었던 그 막말들은 네가 자처해서 들은 겁니다.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 아니 가해 어린이랑 부모가 온 걸 네가 뭔데 그걸 물습니까? 그때 남친 살아있었잖아요. 남친이 우울증에 걸린 거 어쩌면 자기 상태가 그렇게 된 게 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내 여친 탓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요. 원망할 수 있는 제3자라도 따로 있었다면 어땠을지 그 생각을 한다면 남친의 생을 자기 스스로 마감한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책감이 안 들어요? 아니 이걸 어떻게 본인 자랑거리로 생각하는지 미친 거 아니야? 소름도 다요. 뭘 잘했다는 거야? 끝으로 그 지인들과 동창, 친구들이 여기 판에서 공개 채용 당하길 바라는 그 심포 누가 모를 줄 알아요? 그들도 그때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거잖아. 가만히 있고 사람들에게 쓴이가 돌린 그 청착장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그 겹치는 지인들에게 청첩장 돌린 건 본인 생각이 짧았구나라는 걸 정말 못 깨우치는 겁니까? 겨우 한 소리 들었다고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글까지 올리고 님은 그게 맞아요. 내릴까요? 아이에게 이리 이르기 불행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니 그래도 내가 그리 그렇던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? 이 부분 개 소름돋네.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어? 본문에선 그래도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했는데 지금 추각을 울린 거 보니까 쓴이라는 인간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냥 혐오감마저 생겨요. 애랑 부모가 남친이랑 남친 부모님한테 무릎이 달토록 빌기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니가 뭐라고 감히 그걸 막아요? 미친 오지랖이야.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. 그 남자 가족 입장에서 보면 님은 진짜 끔찍한 존재예요. 너 하나 때문에 그 애랑 그 애 부모들은 그 이후로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 아니냐고. 와...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도대체 애는 왜 돌려보냈냐? 걔 때문에 난 사고라며. 그럼 사과조차도 못 듣게. 그걸 쓰니까 싹 없애버린 거여 지금? 이건 면집은 못 주죠. 니 친구도 아니 니 친구의 남친도 그걸 아니까 이렇게 기억한 거 아니야? 하반시 마비된 이 남친보다 사고 유벌자가 더 불쌍했다 이거냐? 이야... 정말 말이 안 나온다. 추각을 보니까 쓴이는 자신에게만 관대할 사람이구만? 신호위반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아이 부모가 남친 엄마 눈에 띄면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서 그냥 돌려보냈다고? 바로 이 문장에서 사고 후에 당신 진짜 모습은 가해자 그 자체였구만. 니가 뭔 권리로 걔들을 돌려보냈냐? 너 또한 가해자라서 같은 편이라도 되고 싶었다. 뭐 그런 거야? 어린 나이에 불행을 일찍 알게 하기 싫었다고? 진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지가 신호위반을 하면 다른 사람 인생을 통째로 날아 보낼 수 있다는 거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되고. 배워야지. 니가 뭔데 사과도 못하게 그걸 첨하고? 아이 부모 그리고 너까지 모두 납작 엎드려 싹싹 피로도 시온찬을 파네. 그걸 막아버렸네. 헐 이게 트롤링인가? 세월 지나서 결혼 그래 할 수도 있지. 그런데 죽은 남친과 겹치는 인연들에게 축하까지 받으려는 건 너무 당당한 거 아니냐? 그래 살아라 살아라. 근데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라. 예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니 전남친 부모 심정도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 뭐. 축하 개 소름 돋네. 이 여자는 진짜 뭐가 문제인지 하나도 모르는구나. 본문 때까지 마음이 너무 짠했는데 축하가 보니까 소름이 돋네. 애가 상처를 입든 말든 니가 뭔데 착한 척이세요? 아이까지 봤으면 남친이 납득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와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이거 뭐냐? 불구가 된 사람과 그 부모는 따로 있는데 지가 뭐라고 아이를 위해 사람이며 독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냐 이거지. 지 혼자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 만족을 하냐? 그냥 이거 하나만 봐도 니가 욕을 처먹는 이유가 성립이 돼. 바가지라는 게 한 번만 세진 않았을 테니까 말이지. 애를 돌려보냈다는 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. 혹시 너 사거리 좌회전 신호위반 냈다 해가지고 과속하다가 그렇게 통과를 하려다가 즉 우회전 하려는 게 아니고 말이지. 그래서 사고가 난 거고 엄한 애한테 뒤집어 씌우려다가 그게 안 통하고 그 부모가 경위를 설명하려고 찾아오니까 그래서 일부러 대면 못하게 막은 거 아니야 이거? 헐 진짜 이거 아니야? 달달달달달 3번 사고 경위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말로는 설명이 힘들어서 그림 그립니다. 밑에 추가합니다. 앞차량이 없어서 뒤 직선차로부터 쭉 오고 있었고 아이가 튀어나온 뒤 멈춰버리길래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꺾어버린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아이와 아이 부모를 돌려보낸 이유는 모두가 저를 원망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원망들 전부 다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이 반 이상이었어요. 또 남친은 그때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면회가 안 됐어요.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던 상황입니다. 면회 시간 아이 엄마한테 알려주긴 했거든요. 나중에 다시 올 거면 오라고? 그런데 그 이후로 안 온 거예요. 댓글에서 많이 말씀대로 하셨는데 과실 제가 제일 큰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아니 언제 제가 제 잘못 아니라고 했습니까? 이래서 그림을 올렸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. 일단 쓴이 설명을 보면 이래요. 쓴이가 이쪽으로 쭉 오고 있었어요. 오다가 우회전을 자기는 하려고 했던 겁니다. 그런데 그때 아이가 티나와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핸들을 반대로 꺾어서 이쪽으로 달려버렸고 이때 반대 차선에서 우회전하던 차가 박았다. 이게 쓴이 설명입니다. 그런데 운전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이해가 조금 될 거라고 봐요. 보통 이렇게 우회전을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? 미리 속도를 많이 줄여요.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우회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그렇죠? 죽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면. 그렇다면 속도가 많이 줄었을 텐데 아이가 튀어나왔을 때 이때 보통 속도가 줄어주면 아이가 튀어나와도 당황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내가 지금 속도가 느리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브레이크에 발이 갑니다. 핸들을 꺾든 어쨌든 간에 브레이크에 동시에 발이 가요. 최소한. 그런데 이쪽으로 반대로 냅다 달린 거야. 이게 왜 그런 걸까요? 쓴이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때 아이가 튀어나왔어요. 그럼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는 선택을 해요. 그런데 이때 우회전으로 피할 것 같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건물, 길, 오브젝트가 되게 많죠? 시야도 좁고 또 자기는 반대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. 다만 그런데 그런 순간에 반대쪽은 어떻습니까? 굉장히 길이 넓고 시야가 탁 트이죠. 그래서 이쪽으로 간 겁니다.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쪽에서 오는 반대 차선이 오는 차가 박았다고 그랬죠.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회전하는 거야. 속도 어떻습니까? 줄이죠. 그럼 이 차도 속도를 줄였고 쓴이도 원래는 우회전하려고 했으니까 속도를 줄인 상태였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속도가 줄인 두 차가 박았는데 하반신 마비가 왔다. 좀 이상하죠? 그죠? 그 정도 되려면 둘 중에 한 대는 빨라야 됐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.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속도가 빨랐겠습니까?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해볼까요? 쓴이는 애초에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직진을 하려고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속도가 빠른 게 성립이 됩니다. 그렇죠? 뭔가 좀 그렇죠? 또 이거 엄한 사람 잡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 이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좀 쎄하다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요 아니 우회전하려고 했으면 맨 끝차선으로 갔을 텐데 아무리 아이를 피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저 위치로 핸들을 반대로 확 꺾어버리는 게 말이 되냐? 아무래도 솔직하게 다 말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내가 야 이 그림 보고 댓글 쓰려고 회원가입까지 했다 이거 사고 경위부터 애 돌려보낸 것까지 완전 개쎄한 게 애초에 쓴이가 그냥 과속을 했고 주황불에서 빨간불을 댈 때 아슬아슬하게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려다가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보이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냅다 확 돌린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잠깐만 님아 뭐 이렇게 자꾸 추가 글을 올리고 그러세요? 그렇게 실드를 받고 싶습니까?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도 이제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거야 지금? 추가할수록 사람 더 별로니까 그냥 인정하고 조용히 사세요 추가 글 여자 너무 무섭다 그냥 글 지우세요 지우고 평생 조용히 사세요 아시겠습니까? 원래 제가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두어 번 했을 겁니다 제가 뭐 그냥 완전 개허적 사연파리 사연 유튜버지만 제 나름 철칙이 있었던 게 정말 비극적인 일들 있잖아요 사람 죽은 거 아이 죽은 거 이런 걸 다루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죄받는다고 그래서 이 사연도 제가 보고 원래는 안 하려고 했어요 이걸로 돈 벌면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추가 글을 보고 마음이 좀 바뀐 겁니다 아무래도 찝찝해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보험사나 이쪽에서도 쓴이 과실이라고 했어요 팔 때 혹은 구대 그 정도로 그러면 그게 성립이 되려면 과속을 해야만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게 아니면 비율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? 수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한번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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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